래퍼 산이 결혼 축하 하나님 래퍼가 되고 싶어요 래퍼 산이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버클러 강도는 당신의 돈과 생명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한다 그러나 여자는 그 양쪽 모두를 요구한다 산이는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래퍼입니다 실력과 라임, 펀치라인의 기발성은 가히 한국 최고 클래스이며 쿠키탑을 거론할 때 꼭 거론되는 래퍼 중 한 명입니다 드럼큰 타이거의 앨범을 들으며 힙합을 시작했고 래퍼들 중에서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맥라렌 650S의 오너이며 유튜브 영상에서 다양한 롤렉스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이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하나님께 래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산이 결혼 발표 두 살 전화 여자친구와 9월 웨딩마치 래퍼 산이가 9월 품절남 대열에 합류합니다 저 결혼합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웨딩사진 일부를 공개하며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사진에는 블루수트 차림에 꽃을 든 채 웃고 있는 산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9월 24일 서울 청담동 모초에서 웨딩마치를 올리는 산이 2세 연하에 비연예인 예비신부를 배려해 결혼식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죠 올해 37세인 산이는 한국계 미국인 래퍼로 2008년 데뷔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 소식에 슬리피, 쿤타, 레이나 등 동료 연예인과 팬들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래퍼가 되고 싶어요 MG 리스너 겨냥 전북 CBS 2021 전주 워십 페스티벌 성룡 전북 CBS 개국 60주년 제1회 지역대표 찬양 콘서트 윌러브, 산이, 연평안, 조찬미, 임성규, 레비스탄스, 열창, 성탄절 분위기의 3시간 공연 10, 20위안 찬양 선곡 하나님 사랑 모은이의 내년 여름 두 번째 콘서트 개국 60주년을 맞은 전북 CBS가 겨울밤 충만한 시간을 채우며 코로나19와 거리 두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 하나 되는 찬양 콘서트의 소망을 열었습니다 전북 CBS는 12월 4일 오후 6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2021 전주 워십 페스티벌 한밤의 프레이즈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2년간 예배와 찬양의 소중함이 절실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큰 감동을 선사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검사 음성자인 400여 명이 모였고 유튜브 채널 CBS 조이를 통해 동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CBS 유연수 양송이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연은 위로브, 산이, 연평한, 조찬미, 임성규, 레비스탕스 등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첫 공연은 강렬한 오프닝과 아름다운 황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레비스탕스의 찬양의 할렐루야로 시작됐으며 레비스탕스는 이어 Never Have I Ever, 높은 산들을 넘어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예수 나의 참소망, Way Maker, 그리스도의 계절 등을 열창했습니다 이어서 연평한 조찬미 임성규의 풀세션은 고이한 밤, 고룩한 밤을 부르며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였죠 성도의 다함께 인생, 요겹에서의 노래 인마리엘 무대에서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죠 크리스천 래퍼 산이는 랩 지니어스, 못먹는 감, 미우,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맛좋은 상과 함께 무대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에 변화를 줬습니다 하나님께 래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수의 꿈을 키운 산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주님과 같이 라는 곡을 처음으로 무대에서 불렀습니다 윌러브는 어둔 날 다 지나고 우린 고러간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의와 평화의 입맞춤, 영원한 소망,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관객과 눈물의 합창을 이어나갔으며 엔딩을 장식한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윌러브는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했습니다 크리스천 래퍼 산이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